응, 엄마 그래, 그래, 그래 헉! 이모야! 도로 넣고 왜 돌만 있는 거야? 내 도로 어디 갔어? 혹시 어젯밤에 도도 뜬 거 아니야? 도도! 안돼! 내 도! 내 도! 우와, 맛있다! 아니, 엿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났어요? 어? 그게 우리 부모님이 보내주셨어 잘 먹을게요, 사랑 언니 얘들아, 엿 맛있게 먹고 양치질하는 거 잘 알지? 네, 아버지 달콤달콤 맛있는 엿 먹어도, 먹어도 맛있지 깨물어먹고 빨아먹고 보물, 보물, 줄기줄기 달콤달콤 맛있는 엿 먹어도, 먹어도 맛있지 맛있다! 맛있다! 아우, 맛있다! 윙키네 가족은 맛있는 엿을 먹으며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답니다 파니 친구들, 오늘 이야기 모두 재밌었나요? 네! 옛날에는 엿이 최고의 군벗질거리였어요 친구들도 맛있는 엿 먹고 싶죠? 그런데 엿을 먹고 나면 반드시 양치질을 잘 해야 해요 우리 파니 친구들, 모두모두 약속! 약속!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니 파니 어디서? 예! 우리 모두 고맙다!